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입 미팔군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팔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주한미군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17도청에서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을 만나 미팔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팔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니브 사령관은 미팔군을 대표해 경기도의 지원과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.